VAKPO X도 바이! 끝집중! 스티즈도 누리면서 바이! 들어갔면 레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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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스! 케너마! 왜이렇게 그래! 그따! 와아악! 아아악! 길러가 신난다! 신난다! 제리가 디레이를 할 수 있나요? 사이! 서로 딜러들! 제리야! 신난다! 에이빈이! 에이빈이! 뭐 이런거? covid? 아아! 아아! 이거 뭐라며? 시대가 개인돼요 지금 시대가 뭐지? 아아! 아아! 그리고 2명 잡았어요 2명 그냥 비었다 그 2명이면 되나요? 네! 어? 대포? 일단 밀자 최대한 어? 일단 억제기까지는 가능할 것도 같고요 네! 사이드 억제기고 바론이 나와있기 때문에 뭐라도 그래도 전술적으로 이득 보고싶 아 근데 이것도 억지로 깨려면 깰 수 있는데 그러면 바론을 하는데 턴이 밀리거든요 다시 보겠습니다 파란테이 먹었고요 아니 이게 꽤 돌기가 제대로 들어가면서 한자가 뜯! 이렇게 나는 느낌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에이밍이 잘 살아가면서 딜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들어갔던 바이도 터지고 뭔가 들어갔던 친구들이 빨려들어가게 되고 아 이게 헤나가 때리기만 하면 잡을 수 있었을텐데 하다보니까 약간 이렇게 줄줄이 지령으로 이렇게 빨려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에이밍의 끝사거리 이용해서 최대한 많이 딜을 넣었죠 그리고 부시도가 네